요즘 갑의 횡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. 지난주 편의점 본사와 갈등을 빚어오던 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불과 두 달 전 이웃한 편의점의 점주도 자살했습니다. 편의점 계약은 을만 죽어간다고 해서 을사조약, 을사조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양지혜 기자입니다. 지난 16일, 편의점주 53살 김 모 씨가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쓰러졌습니다.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. 김 씨는 그동안 편의점 계약 해지를 놓고 본사와 갈등을 빚어였습니다. 택지개발지구와는 유일한 상업지구인 이곳에는 편의점 7개가 모였습니다. 좁은 공간에 편의점이 모여있다 보니 그동안 제살 깎아먹기 시 운영이 불가피했습니다. 심각한 적자를 견디다 못한 일부 점주들은 위약금을 물고 폐업하기도 했습니다.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나왔습니다. 불과 두 달 전에도 이곳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 점주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물품 밀어내기에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. 또 현금 매출을 본사로 매일 보내야만 합니다. 매달 본사에 매출액 절반 이상을 송금하고 세금과 시설 유지비, 아르바이팅생 인금까지 치르고 나면 점주는 오히려 적자의 시달리입니다.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안고 편의점을 차린 점주들. 억대의 위약금 때문에 마음대로 폐업도 못하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TV조선 양지혜입니다.